제가 간단하게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단어를 선정합니다 거룩한 단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단어를 말하는데요 어떤 단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단어를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거룩한 단어를 한 가지 정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편안하게 앉으시면 돼요 저 뒤에 있는 저런 소파에 앉으셔도 되는데 20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할 거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앉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들 정도로 편안하게 앉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시고 바른 자세를 하고 이제 20분 동안 기도할 겁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앉으셨어요 허리를 꼿꼿이 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단어를 정하셨나요? 아멘, 뭐 어떤 단어든 괜찮습니다 사랑, 아버지, 어떤 단어든지 거룩한 단어를 선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20분이면 적합합니다 그것이 20분도 또 길 수가 있어요 일단 20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람을 20분 맞추시는데 알람을 맞출 때 너무 시끄럽게 맞추시면 침묵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 몰입됐을 경우에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있는 존재지만 또 우리의 영도 있고 우리의 정신도 있습니다 혼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잔잔히 그 기도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요 알람을 아주 작은 소리로 조용한 소리로 맞춰주면 좋습니다 단체로 그룹으로 할 때는 종을 살짝 쳐서 울리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제 알람으로 타이머로 맞춰 놓을 거고요 여러분은 알람을 맞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깰 때 알람이 울릴 때 눈을 딱 뜨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알람을 얼른 끄고 그 다음에 침묵하면서 한 2분 정도 고요하게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면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이제 기도를 마치시면서 주기도문을 같이 조용히 외우시면 됩니다 어떤 질문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기도하시는 중에 어떤 생각이나 잡념이나 어떤 감정이나 혹은 몸이 막 무거워지거나 혹은 막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거나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막 가렵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근질근질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거룩한 단어 우리가 정했던 그 단어를 조용히 떠올리시고 그 모든 생각과 현상과 증상들을 그냥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하게 그 기도에 다시 들어갑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다음에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거룩한 단어를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묵상 기도 묵상 기도, 침묵 센터링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더라도 그 거룩한 단어를 조용히 떠올리시면서 그 생각들을 흘려보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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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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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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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서히 눈을 뜨셔도 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이제 함께 이렇게 센터링 기도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20분 동안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20분이 길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짧게 금방 끝나셨나요? 저는 오늘 중간중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주님 제가 생각한 거룩한 단어가 주님이라서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흘려보냅니다 여러 번 하다보면 조금 익숙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제가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거룩한 단어 대신에 호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하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기도에 더 몰입이 잘 된다 하는 그런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20분 알람을 저 혼자만 알 수 있도록 맞춰놓고 알람이 울렸을 때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서 하실 때는 이제 알람을 맞추실 때 소리를 아주 작은 소리로 해두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종소리처럼 땡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알람을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으로 20분 정도 기도하면 사실 이렇게 눈을 뜰 때 꿈을 꾼 것 같은 경우도 있고 현실로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우리의 이렇게 영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단계를 갖습니다 너무 갑자기 뻘떡 일어나셔도 안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굉장히 릴렉스되어 있고 평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깨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깰 때도 뻘떡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몰입되어 있는 상태라서 천천히 깨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조용히 외웠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질문 있으시면 또 제가 다음 영상에 계신 분들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하나님 때문에 오늘 힘내고 이렇게 보잘것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께 enlightenelyliamo 4 curiosbishop 6 pronto 숙소 다음oben 다 ask 오 scored 4 asters 5 Kok reh 업 IES 5 rust